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가족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권희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산율 0.78명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또 0.75명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소멸할지 또는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멸하지는 않을까요? 제 대답은 글쎄요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데이빗 콜먼 교수는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750년경 한국은 지구에서 사라지는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올해 세계 불꽃축제가 있었던 서울과 부산 해운대의 사진입니다. 아마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불꽃보다도 사람 구경을 더 많이 했겠죠. 사실 저출산이나 또는 인구 감소의 영향력을 실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나 인구 규모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2021년 기준으로 인구는 5,174만 명입니다. 인구 밀도는 514명 정도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몇 위일까요? 네, 1위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는 몇 위일까요? 25위에서 28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한번 우리나라 인구 면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넓은데요. 인구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3.7배 정도 더 넓습니다. 인구는 10분의 1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소멸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서 자동차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말은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말 한 마리가 하루에 싸는 똥이 무려 7에서 13kg으로 2살짜리 아이의 몸무게와 맞먹었습니다. 로체스터시의 보건 공무원이 로체스터시에 있는 모든 말이 한 해에 싸는 똥의 양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피사의 사탑보다도 훨씬 더 높은 60m짜리 탑을 쌓을 양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수치를 근거로 미래에는 틀림없이 말동으로 온 도시가 뒤덮일 거라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동에 뒤덮여서 멸망한 도시가 있을까요? 없죠. 사실 출산율과 인구 감소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람이 한 명 한 명 다 귀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의 정원 감소가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동안은 대학을 가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할 사람이 정말로 줄어든다면 취업도 지금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플랑드르 지역의 화가 피터 브리헬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입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참극을 그린 그림인데요. 20세기 학자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1350년경 8500만 명까지 이르렀던 유럽 전체 인구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약 2000만 명에서 2500만 명까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가 1분의 4 내지 1분의 3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인구가 줄면서 동시에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결국 농로와 영주로 이루어진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르네상스를 만들어내는 결과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노동력 감소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민의 개방적이었던 영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은 1991년쯤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 인구가 6.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입한 이후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2015년경에는 그 수치가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런던 폭탄 테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7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의 범인들은 모두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녀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과연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허가를 관청해서 설립해줬을 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이슬람 문화에서는 금기시되는 돼지 머리를 앞에 두고 고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 인구 감소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의 인구밀도는 현재 1만 5천 명이 넘고요. 부산도 4천 명이 넘습니다. 인구밀도 1위 국가인 모나코는 1만 8천 명 정도이고요. 2위인 싱가포르는 7천 6백 명 정도입니다. 3위인 홍콩도 6천 8백 명 가까이 되는데요. 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 1위인 도시국가 모나코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지도를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도권만 배불뚜기처럼 나와 있는지 아시겠지요. 태극기를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도권에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대학을 갈 수는 있을지라도 원하는 대학의 문은 여전히 좁고 급여가 많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을 최대한 많이 부려서 운송을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길이었기 때문에 말들은 쉼 없는 채찍질과 휴식 없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를 설립했던 헨리 버그는 말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지속했고요. 결국 천팔백칠십삼 년에 이십팔 시간 법이라는 것이 뉴욕주에서 통과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헨리 버그와 같은 동물해방 운동가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은 계속 말들을 혹사했습니다. 진정 말을 해방시킨 것은 누구였을까요? 똑같은 헨리 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가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보급하면서 결국 말이 운송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서 오히려 진정으로 말을 해방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으니 이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빠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더 새로운 직업, 좋은 일자리, 그리고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게 될 텐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우리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절반 이상이 앞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다수가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집중을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발굴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출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유전자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가 밝고 또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면 아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